전라남도 방문의 해 2년 차인 올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서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. 오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지는 페스티벌은 향후와 서울시민, 초청, 인사 등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선언과 홍보단 출정식, 돌입 국악단 공연, 전남 관광 사진전 등이 선보일 예정입니다. 전라남도는 전남 방문의 시즌2 주요 사업으로 영국 남자 등 유명 인플루엔서의 관광 콘텐츠 제작과 드론 라이트 쇼, 캠핑 박람회와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